여러분들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와인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시나요? 바로 캥거루의 나라, 호주입니다. 유럽 와인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호주는 와인 생산국으로서 명성을 빠른 시간 내에 얻은 케이스인데, 과연 어떤 매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호주 와인의 매력 7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19세기 초 보르노 지방에서 이주해온 제임스 버스비가 본격적으로 포도나무를 재배하면서부터 호주 와인 산업 발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650여 포도품종을 유럽을 오가며 수집하였습니다. 또 호주의 크기는 넓은 만큼 다양한 토양, 지형, 기후를 지닙니다. 덕분에 호주 와인 생산자들은 매우 다채로운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1800년대 말, 유럽은 와인의 재앙이라 불리는 필록세라로 인해 폐허가 된 후 새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뚝 떨어진 호주는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었죠. 이로 인해 1853년 프리드리 코흐가 호주 바로사벨리에 심은 무르베르드 품종나무는 2013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150살이 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맛좋은 포도송이를 매달고 이것으로 와인을 만든다고 하네요. 제임스 버스비가 들여온 포도품종 중 호주 환경에 잘 맞고 상업적으로도 성공적인 100여 종이 지금 아직도 호주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은 호주 와인 생산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품종을 들여와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넓이 넓은 호주엔 와인 산지로 개발될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덕분에 사람들은 호주 와인이라고 하면 다양성을 떠올리곤 한답니다. 어느 나라나 각 지역에 특산물이 있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상주하면 곶감, 영덕하면 대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호주 와인도 이런 식으로 품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사벨리는 쉬라즈 품종, 에덴벨리는 리슬링 품종, 야라벨리는 피노누아 품종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와인들을 호주에서는 지역영호, 즉 리저널 히어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주에는 60개가 넘는 산지별로 대표 품종과 와인들이 있으니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두루두루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와인을 고를 땐 내가 좋아하는 포도 품종을 고르고 그 품종으로 유명한 지역을 찾으면 됩니다. 호주 와인은 여러모로 친절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벨만 봐도 그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주 와인 라벨엔 와이너리 이름, 생산년도, 포도 품종, 생산지역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법규상 수학년도, 와인 산지, 포도 품종이 표시된 경우 그 와인 산지에서 해당 연도에 생산된 포도 품종이 최소 85% 포함됐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다른 와인 생산국에서는 최소 75% 포함을 만족하면 되는데 호주는 이 기준이 더 까다로운 거죠. 하지만 이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적 특징이 잘 드러나는 호주 와인을 라벨만 보고 믿고 마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호주 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스크류 캡입니다. 일부 고가 와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와인들이 코르크가 아닌 돌렸다는 뚜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크류 캡은 완벽한 밀폐력 덕분에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산소를 차단해서 와인의 신선한 향과 맛을 보호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과일 풍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와인 생산자들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할 것 없이 스크류 캡을 적극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소비자들도 와인 오프너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마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편리한 방식이죠. 호주 와인은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 1983년에 와인 양조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수많은 양조자들을 육성하고 최신 기술 도입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호주와 유럽의 농안기가 반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젊은 양조자들은 남반구인 호주에서 양조를 끝내고 북반구 유럽으로 바로 이동해 다시 양조 작업을 진행하여 빈틈없이 경험을 메꿔나갔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온도관리 등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호주의 젊은 양조자들의 열정과 최신 기술을 유럽은 크게 환대를 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나라의 양조 기술 발전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호주의 젊은 양조자들은 철새 와인 메이커 혹은 플라잉 와인 메이커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죠. 자, 이렇게 호주 와인의 매력 7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호주 와인의 역사부터 미래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오늘날의 호주 와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호주 와인 이 영상으로 호주 와인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식사에 가볍게 호주 와인 한 잔 어떠세요? 오늘 저녁 식사에 가볍게 호주 와인 한 잔 이 영상은 오늘 저녁 식사에 가볍게 호주 와인 한 잔 이 영상은 오늘 저녁 식사에 가볍게 호주 와인 한 잔 더욱 한 잔 이딴 저의 안잔 이 영상은 오늘 저녁 식사에 가볍게 호주 와인 한 잔 이 영상은 오늘 저녁 식사에 가볍게 호주 와인 한 잔 또한 밤에